2-0 3-0 그래도 겟 너무 쉽게 지역을 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운데서 신걸이 슛 원했습니다 자 오히려 숏핸디를 위해 좋은 기회를 잡은 데메 킬러 에이즈 1대에 천사 정면 다시 첫! 들어갑니다! 숏핸디를 골! 점심 이대엽! 맷 멀리가 오늘도 큰 일을 해줍니다 킬러의 웨일즈의 에이스 맷머리 지금 딱 보여준 상황이었죠. 파이어 선수의 강한 샷이 블락이 잘 됐고요. 일차적으로 블락이 됐으면은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머일 선수가 그 퍽을 잘 잡았고 1대1 상황에서 슛이 한 번이 막히긴 했어요. 그래서 이토리톤 선수가 또 어마어마한 세이버를 보여주나 했는데 리바운드를 통해서 다시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대명이 한 걸음 더 달아난 장면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